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오늘 좀 새로운 뉴스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권순일 씨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화제를 돌려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그래도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안 됩니까? 아무도 수사를 안 하려고 하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선거 사기가 10년째 발생된 수사 한 번 여름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권순일 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혹이나 의심이 있으면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사실과 다르면 사실과 다르다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월간조선의 집중 취재 이재명 재판글의 의혹의 모든 것이란 그런 기사가 실렸네요. 아주 월간조선에서도 실력이 있는 최우석 기자가 이러면서 총정리를 했는데요. 이거를 한번 제가 읽으면서 곽상도 이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곽상도 전 의원 박양수 전 특검 이야기는 털어놔도 되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절대 언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남욱 씨와 함께 이야기해요. 그게 특별한 사람이 뭐예요. 물론 지금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그 가족 모두 사실 아닌 보도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의혹이 떠오르게 되면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사실인 건 사실대로 처벌하고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냥 맹악하게 이런 사건을 종료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의혹도 너무나 의혹이 거를 산 의혹인데 아무도 이런 수사를 안 하니까 의심을 더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김만배 씨는 2011년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시절을 알게 돼 외부에서 따로 여러 차례 만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을 형님이라고 불렀다. 실제 두 사람 사이는 각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가는 동시에 50억 클럽으로 이름이 공개된 인사 중 유독 권순일 전 대법관을 감싸기 위해 남욱 변호사 등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정황 동안 포착됐다. 김만배 씨는 남욱 변호사에게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곽상도와 박영수 이야기는 해도 되는데 수습할 수 있을 정도만 하고 나머지 이야기 특히 권순일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의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최우석 기자의 취재가 보시게 되면 검찰은 최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의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50개 나갈 사람을 세줄게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승근 권순일 강항구다. 50억 클럽 중 언론이 주목한 인물은 3명 박영수 곽상도 권순일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을 핵심이라고 봤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거는 단순한 검증 거래가 아니고 현직 대법관이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현직 대법관이 재판 거래 의혹이 떠오른 겁니다. 그럼 그거를 국민들의 의심을 가지면 해소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선거 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해소를 해둬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가지고 이런들 매겨 살려야 되는지 나라가 왜 있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재판 거래 의혹이잖아요. 다른 의혹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그냥 금전수수지만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권순일한테 이야기해서 뒤집어 엎었다고 하더라.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검찰에 묻습니다. 권순일에게 무엇을 부탁했다고 하든가. 남욱 변호사가 답합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고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김만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를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문정부 당시에 남욱 변호사가 검찰 출신의 변호인 함께 권순일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검찰이 권순일을 수사하겠나. 권순일 수사가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걸려 들어갈 거니까.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순일 수사를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냥 보통 국민들은 조그만저런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그냥 마지막까지 처벌받지만 있는 사람들은 아무 처벌 안 받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봐주고 싶으면 다 봐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 중 재판글의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수사 대상에 제외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금 뭐 한국 상황이 이런 겁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남욱 변호사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제가 문재인 정권 당시 대장동 1기 수사팀의 간부와 친한 분을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이 변호사께 검찰의 권순일 건을 진술하겠다고 했더니 권순일 건은 권순일을 통한 이재명 재판글의 의혹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이 권순일 수사를 할 수 있겠냐고 말하더군요. 당시 수사팀 간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저는 아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순일 건을 수사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누구를 보호해야 되면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참 대단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 당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낸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앞서 설명했던 그 무렵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변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나 8차례 찾아갔고 8차례 중에는 이 대표 사건, 이재명 대표 사건이 대부분 해부되긴 일주일 전 2020년 6월 9일 해부 다음 날 6월 16일 파기한송 선고 날 7월 11일 질도 포함된다. 재판글의 의혹은 법과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국민이 다른 것도 아닌 대법원의 재판 과정과 결과를 불신하게 되면 법원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여러분들 무슨 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라고 여러분들 권순일 씨가 출근했다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 오늘 월간 조선의 최우석 기자의 집중 취재를 봤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리 정도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은 없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이 돌아갈 수 있냐의 이야기죠. 고발 1년 2년 6개월 만에 첫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에도 두 차례 압수수색이 모두 다 영장이 기각이 된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서전을 통해 나는 당시 긴만배에게 똑똑히 들었다. 쌍방울을 통해 권순일에게 로비했다는 말을.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 비었었던 백모 씨로부터 똑똑히 들었다. 권순일에게 약을 쳐놨다는 말을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 씨의 주장이 사실인 또 유 씨의 주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박태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유동규든 백모 씨든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주장 내용 역시 전혀 알지 못하지만 지리에 기재된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그들이 어떤 이유로 그러한 허황된 주장을 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수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 측 박태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오랜 기간에 걸쳐 흥미유지의 추측석 보도나 전문보도 사실이 아닌 부정확한 보도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월간 조선에서 부디 공정한 보도로 더 이상 의뢰인의 가족들의 사생활 및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다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어제 마침 대표 변호사로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출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한국이 뭐 이 사법체계가 그냥 엉망진창인 겁니다. 나라가 참 제가 볼 때도 참 그냥 뭐 개판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니 뭐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